What's good!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. 저는 24-7 Chilling 입니다. 자 제가 왜 이 곡을 뒤늦게 알게 되었을까요? 유튜브 추천 영상으로 놀라운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는 음악을 하나 찾았습니다. 킹업랩에서 또 인기를 많이 얻은 잘생기는 래퍼죠. 슈투아이의 초이라는 곡의 리믹스 버전입니다. 이 초이라는 걸 해석해보니까 플레이라고 나오더라구요. 그리고 피처링에 슈투아이와 함께 작업하는 라인업에 있는 래퍼인 맘보, LVK, 그리고 타미테오와 작업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 빌링원 허넷이 여기 있습니다. 자 이 초이 리믹스 제가 이거를 아까 낮에 몇 번 들었는데 굉장히 스타일리시한 곡이더라구요. 가사가 또 있길래 해석을 해보니까 뭐 구글버적이 맞게 해석을 한건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약간 영어로 얘기하면 그거 있죠. 리얼 플레이어? 잘 노는 애들, 멋진 애들. 약간 우리는 되게 멋진 애들 있잖아요. 약간 그런 느낌의 뉘앙스의 곡인 것 같았어요.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지금 현재 1095만이라는 엄청난 조이스를 기록하고 있는 슈투아이의 초이 리믹스를 들어보면서 얘기를 좀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부터 들어볼게요. 요, 오케이. 렛츠 기런 툴. 아 이거 비트 되게 좋아. 오랜만에 휴투아이 랩을 듣네요 목소리가 좀 부드러운데 약간 무거운 느낌이라서 또 좋은 톤을 갖고 있는 거 같아요.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랩벌스도 되게 깔끔해. 깔끔한 정장 같아 그렇게. 렛츠고! 이렇게. 이렇게 약간 내뱉는게 되게 특이하다. 랩들이 다들 스타일리시하다. 약간 벌스가 깔끔해서 옛날 오우스쿨 래퍼 중에 패블러스스 같은 바이브들도 있는 것 같아. 래퍼의 플로우만 생각해보면. 패블러스 같아. 깔끔해 이렇게. 렛츠고! 패블러스는 잘하죠. 이미 제가 다른 리액션 미디어에서도 느꼈듯이. 플로우가 되게 좋은 것 같아. 패블러스. 패블러스. 패블러스 되게 잘하네? 오케이. 에잉 그런거 있잖아 벤츠 C 카브리올레같은 차량타고 하이웨이를 이렇게 부드럽게 달려가는 그런 느낌있지 약간 그런 느낌이야 이 부분 에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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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네요 이거 이거는 그냥 비트부터 래퍼들의 랩까지 모두가 다 스타일리쉬 진짜 잘 갖춰 입은 수트를 입는 느낌처럼 이 음악을 들었다 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세명의 래퍼 모두 다 랩들이 좋고 깔끔해서 누구의 벌스가 더 좋다라고 나는 얘기는 못하겠어 그냥 다 만족스러워요 각자의 매력들도 다 충분히 있었던 것 같고 휴트와이는 중호하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이렇게 랩을 뱉는게 인상적이었고 맘보는 플로우를 이렇게 디자인을 한 느낌이 있잖아 랩 플로우를 디자인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면 패블러스 같아 그리고 밀린왕허넷은 그나마 여기 나머지 두명들보다 톤이 좀 좀 돕한 느낌이 좀 있었죠 그러면서 좀 뭔가 그런 느낌 있잖아 밴스씨 카브리올레 차량 몰고 질주하는 느낌은 아니지만 부드럽게 하이웨이를 달려가는 그런 느낌 그런 벌스였던 것 같아요 표현을 하자면 예를 들면 그랬던 것 같아요 진짜 말 그대로 뭔가 랩이 과하지도 않고 딱 적당한 그런 벌스였던 것 같아요 말 그대로 우리가 되게 멋있는 품격있는 리어 플레이어다 약간 이런 느낌을 보여주는 것 같은 그 래퍼들한테는 각자에게 잘 어울리는 비트라는게 나는 존재한다고 생각을 해요 이거는 이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잘 맞은 비트였기 때문에 조이스가 굉장히 많이 나왔다고 생각을 해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7 칠리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, 좋아요,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미있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